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동안 어떤 색을 칠할 수가 있을까 파란 하늘처럼 하얀 초생달처럼 항상 그렇게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붓을 들 땐 난 고민을 하지 조그만 파레트 위에 놓인 엿되지도 않는 물간들은 서로 난 유혹해 화려한 색질로 들여다보면 어색할 뿐 고민하지 마 너 느끼는 그대로 지금 솔직하게 그리면 되잖니 걱정하지는 마 네 작은 꿈들을 하얀 아직까지 충분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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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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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